자 반갑습니다. 통학과학 가르치는 신수관입니다. 자 통학과학이 다 프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굉장히 귀엽죠? 따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죠? 자 첫 번째 수강 대상은 이 강의는 통학과학을 시작하는 이제 입문자들을 위해서 제작된 강의입니다. 그래서 통학과학을 시작하고 싶으면 누구나 들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통학과학 만점의 초석을 다지고 싶은 학생들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본기. 기본기라는 게 사실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니? 그래서 기본기의 가치를 아는 학생들에게 이 강의를 권장드립니다. 되겠지? 빨리 달리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똑같지만 기초 체력을 잘 다지고 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달려 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강좌예요. 자 두 번째 이 강좌의 특징은 스튜디오 강의고 50분씩 총 31강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사실 통학과학이라는 게 내신에서 활용되는 강의잖아? 그래서 이 나누기 4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한 분기에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강의가 대충 결정이 될 텐데 그렇게 치면 한 7강에서 8강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 개수로 치면 절대로 많은 강좌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본인이 중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과학을 너무 잘해 그런 아름다운 상황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대부분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피치 못할 사정이든 아니면 자의적으로 열심히 노셨든 과학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하셨다면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같이 버무려서 통합과학을 수업하는 강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그래서 기타 기본 강의에 비해서도 양도 많고 깊이가 좀 깊을 테니까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로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싶어. 그러면 사실상 프리 강좌는 우리가 완성을 하는 곳이 아니라 준비를 하는 강좌잖아요. 그래서 완성은 어디서 할 거냐면 통합과학이 다 프로에서 할 거야. 거기에서 가장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뤄 드릴 텐데 뒤에 있는 단원에서 우리가 1, 2, 3, 4단원이라고 예를 들면 1단원 찔끔, 1단원 찔끔 이렇게 듣는 것보단 1, 2, 3, 4단원을 전부 다 들어주시면 4단원에 사용되는 기본기들이 통합과학이 다 프로에서 1단원에 사용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광합성도 그렇고 화학식 쓰는 것도 그렇고 오메업칙도 그렇고 다양한 것들이 다 활용된단 말이지.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만화 속 주인공이 있을까 싶지만 전체 강의를 수강하고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부의 폭과 깊이에 있어서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되겠지? 자 강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습 목표와 기본기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개념 설명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중학교 과학을 수업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을 수업하는 거고 중학교스러운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실험 자료도 분석해드리고 문제풀이도 적지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학습 목표 기본기에서 뭘 하냐 단원별 배우는 핵심 내용들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왜 만들었고 너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예제를 보시면 고1 때 알아야 되는 필수 원소기호 여기 개수 이렇게 쪽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학 반응식을 쓰는 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현장에서도 수업을 해보면 화학 반응식을 1도 1부터 제가 아무렇지 않게 쓰는데 분명히 본인 스스로는 조금 걱정하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없지 않거든요. 누구나 다 화학식을 그냥 1필 휘지로 막 탁 쓰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나 공부 좀 열심히 안 해서 화학식 쓰는 법 잘 모르는데 주변 친구들한테 말하기에는 조금 창피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 뭐 창피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 기본기를 다져놓고 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리라고 해서 이 샷 버튼을 제가 달아놔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통합과학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이 학교에 올라가시면 이거는 학교에서 안 해줘. 하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 활용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기본기들을 다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누구나 다 화학식 다 쓸 줄 안다고 생각하고 수업해요. 누구나 다 원소기호 다 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한다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런 애들이 다 됐다는 전제 하에 개념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뭐 화학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시면 이제 이런 식을 쓰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을 화학식으로 표현할 줄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겁니다. 단순함기는 지향합니다. 단순함기는 이 길이가 너무 짧아요. 금방 까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반의 수업을 해드릴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유는 다양해요. 뭐 귀납적 방법으로 추론된 시기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내에서는 우리가 지식으로 더 이상 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외워줘야 돼요. 그런 경우를 제가 알려드려요. 이거는 네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거 이해해야 돼. 아니면 이거는 여기 수업에 나오고 있지만 너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사실상 좀 힘들어. 이런 것들은 가볍게 외워주시고 넘어가면 돼. 이런 식으로 이해 영역과 암기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전달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 혼동이 많이 없게 도와드리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실험 자료와 그거를 분석하는 방법도 같이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일단 첫 페이지거든요. 밑에 보시면 허블의 관측 실험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기인데 허블의 관측 실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래서 실험 결과가 이렇게 축축축 나와 있으면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분석도 해보고 결론도 내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결국에는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라는 것까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생각보다 다루는 내용이 많습니다. 마지막 문제풀이 부분인데요. 단원별로 네문항 정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념과 문제풀이를 비교를 한다면 사실상 9대1에 가깝게 개념에 치우친 강좌이지만 그때 배운 것들을 각각의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도 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통합과학이닥 프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인이 만약에 이 강좌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적은 시간 투자 대비 어떻게 보면 효율이 본 강의보다 더 높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강의를 꼭 선행하시고 후에 있는 통합과학이닥 프로 그리고 실전이닥 쭉쭉쭉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합시다.